네, 안녕하세요. 오늘 업법문제입니다. 업법문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동사 개수와 상대 개념을 통해서 문제 접근한다고 했죠? 모든 문제가. 오케이, 가보겠습니다. There is a reason. 이유가 있다는 거죠. Where so many of us, 우리 많은 사람들이 attracted to, 이끌린다는 거죠. 어디에요? recorded music. 이게 이제 뭡니까? 음반음악이죠. 그러니까 이제 녹음된 음악이죠. 그렇죠? 녹음된. 우리가 지금 다들 녹음된 음악을 듣고 있잖아요. 그렇죠? 네, there is a 요즘 말이죠. 그러니까 다시. 자, 하나의 이유가 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이죠. 이 녹음된 음악에 이끌리는 이유가 있다는 거죠. 이유가 있다. are attracted, 그렇죠? 이끌리는 이유가 하나 있다는 거죠. 특히 뭘 고려하면, considering 하게 되면, 뭐뭐를 고려하면. 시작. 뭐뭐를 고려한다면. 뜻이죠. 자, 뭘 고려한다면. 뜻이죠, 여러분들? 오케이. Personal music players are common. 무슨 말일까요? 자, 개인용 음악 플레이어죠. 보통 이제 이런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거. 우리가 보통 이제 다. 여러분들, 자기 핸드폰에서. 그렇지? 이런 곳에서 다 이제 여러분 음악을 듣잖아요. 개인 음악을 듣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용 뮤직 플레이어가 아주 일반적이다. 흔한다는 거죠? 흔한다는 거죠? 흔한다는? common. 그리고 앤드 나오니까 짠짠짠짠짠. 예쁘게 병열을 보죠. 또 사람들이 뭡니까? Listen to music. 음악을 경청한다는 것을 고려봤을 때. 뭘 통해서? 헤드폰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그렇죠? 헤드폰을 많이 사용함으로써. 음악을 경청한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그래요. 우리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요즘 말이죠. 이 녹음된 음악에. 그렇죠? 굉장히 이끌리는 이유가 한 가지 있다는 겁니다. 자, recording engineers and musicians have learned to create specific special effects that tickle our brains by exploding neural circuits that evolved to discern important features of our auditory environment. 자, recording engineer니까 뭡니까? 자, 이 녹화 전문가죠. 녹화 기술자들 그리고 음악가들이 배웠어요. 뭘 배웠냐면 special effects이니까 특수 효과를 만들어내는 법을 배웠습니다.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뜻이죠? 이 대신이 뭐일까요?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뒤에 주어가 없으니까. 자, 왼쪽이 선행사. 그러니까 얘가 뭐야? 관계대명사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의 뇌를 tickle하게 되면 자극하다라는 얘기죠? 간지럽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뇌를 자극하는 그러한 특별한 효과들을 만들어내는 것을 배웠다는 겁니다. 뭐함으로써? by exploding, exploit하게 되면 이용하다는 뜻입니다. neural circuits이니까 신경회로를 이용함으로써. 그렇죠? 그런데 그 신경회로가 뭐냐면 진화됐어요. 그렇죠? 진화된 신경회로입니다. 오케이. 자, 뭐 할 만큼 진화됐습니까? discern라는 말은 뭐냐면 식별하다는 뜻이죠? 식별하다. 자, 식별하다는 뜻이죠? 뭔가를 식별하다. 식별하기 위해서. 뭘? 중요한 특징들을. 우리의 청각 환경의 중요한 특징들을 뭡니까? 식별하기 위해서 진화된. 진화된 그런 신경회로를 이용함으로써 되십니다. 요테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선행사를 갖고 있고 왼쪽에 선행사 있고 오른쪽에 동사 있으니까 주어 없죠? 주어 없으니까 불완전한 문장이잖아요.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에 얘는 어디요? 관계대명사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얘도 관계대명사가 되겠다. 다른 사람들? 오케이. 좋습니다. 자, 그럼요. 뭐뭐 하기 위해서. 자, 뭐뭐 하기 위해서. 우리의 투부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서 뜻이 있죠? 그 뜻을 갖고 있는 것이 투부정사니까 1번 괜찮습니다. 됐죠? 네, 다음. These special effects. 이 특수 효과들이. 자, 어떻습니까? 이 원리적으로 봤을 때. In principle. 원리상. 그렇죠? 원리적으로 봤을 때. 원리상. 뜻이죠? 네. 이 특수 효과들이. 원리상 봤을 때. Be similar to. 흡사하다는 얘기죠? 3D 아트나 모션 픽처라든지. Visual illusion. 이게 이제. 일루전하면 이제 어떤 환각. 또는 뭡니까? 환상이라는 뜻인데. 이게 이제 뭡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거 보면요. 어떠세요? 네. 약간 그. 착각이야? 착각. 그렇죠? 네. 이것이 이제 착각을 읽히는데. 시각적인 착각. 이런 것들. 이런 것들과 아주 유사다는 겁니다. 이 특별한 특수 효과가. 자, 근데요. None of which. 이것들 중에서. 보세요. 이것들 중에. 그 어떤 것도. having around. 우리 주변에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충분히 오랫동안. 뭐 할 만큼. 우리 뇌가. 우리 뇌가. 뭘. 자, 특별한 메커니즘. 어떤 방법이죠? 뭘. 그러한 것들을 인식할 만큼. 이 그러한 것들이 뭘까? 그러한 것들이란 것은 바로 이거죠? 3D 아트라든지. 모션 픽처라든지. Visual illusion. 그렇죠? 네. 이거입니다. 그렇죠? 착시현상 같은 그런 거.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인지할 만큼. 그렇죠? 인지하기 위해서. 우리 뇌가 말이죠. 충분한. 특별한 어떤 방법을 진화시킬 만큼. 충분히 이런 것들이 우리 곁에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 오케이. 이번 선택지가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선택지니까 별표 100개 박아놓으시고요. 이거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 뭘 묻는 건데. 뭘 묻지는데. 동사 개수 묻는 거예요. 동사 개수. 알겠죠? 여기 만약에 있죠? None of them을 썼다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를 한 번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것은 동사 개수 문제예요. 자, 보세요. 동사 개수 볼까요? 짠짠짠짠짠짠짠짠. 동사 개수는 접속사 숫자에다가 그 다음에 플러스 1이거든요. 접속사 수에다가 플러스 1이란 말이에요. 잘 보시면 여기 동사 하나 있죠? 동사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짠짠짠짠짠. 여기 동사도 하나 있네요. 동사 두 개죠? 동사 두 개란 말이야? 2단 말이야? 2는 어떻게 돼요? 자, x 플러스 1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접속사 개수는 하나라는 거죠. 그런데 댐은 뭐야? 댐은 대명사잖아. 그렇지? 댐은 대명사가 되고 자, 위치는 뭘까? 위치는 관계대명사죠. 그럼 여러분들 관계대명사라는 게 뭐예요? 자, 관계대명사라는 게 정의해 볼까요? 관계대명사라는 건 이거죠? 자, 시작. 접속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 접속사 플러스 대명사가 관계대명사예요. 그럼 보세요. 접속사가 하나 갖고 있기 때문에 동사가 뭐야? 하나 더 추가돼야 되겠지. 그래서 동사 두 개니까 접이 하나 있는 거 맞단 말이야. 오케이? 위치가 맞다는 얘기예요. 위치의 선행사 누구지 여러분들? 이 세 개를 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위치의 선행사입니다. 만약에 댐을 쓰려면 어떻게 돼요? 댐을 쓰려고 하면 이렇게 해야 되죠. 여기다가 어떻게 해요? but but none of them but none of them 뭐 end 써도 되는데 문맥상에서는 end보다는 여기서 but이 맞겠죠. 그래서 왜냐하면 이러한 특수 효과들이 원리적으로 봤을 때는 3D 아트라든지 모션 픽처라든지 그 다음에 비주얼 일루전과 흡사합니다마는 but 하지만 이 세 가지 중에 그 어떤 것도 우리 주변에 오랫동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뭐 할 만큼? 우리 뇌가 그렇죠? 특수한 방법을 진화시킬 만큼 뭐하기 위해서? 그러한 것들을 인지하기 위해서. 오케이? 그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치는 괜찮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여기도 만약에 댐만 썼다면 틀리고 but none of them 쓰면 괜찮아요. 알 수 있죠? 좋습니다. 또 뭐냐? 그 다음에 오히려입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하지 않고 오히려 자 오히려 빈칸 두르세요. 빈칸 두르세요. 자 오히려 오히려 왜 더 가봐요? 오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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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D 아트나 모션 픽처라든지 그 다음에 비주얼 일루전 다시요. 3D 아트라든지 모션 픽처라든지 비주얼 일루전은 일루전은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뭐냐 하면 뭔가를 이용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퍼셉초 시스템이니까 뭐냐면 인지체계죠? 인지체계 또는 인식체계입니다. 인지체계라든지 인식체계 그러니까 뭐냐면 자 3D 아트라든지 모션 픽처 비주얼 일루전이 바로 뭡니까? 인지체계를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뭐야? 이용합니다. 라는 얘기죠. 어떤 인지체계냐면 they are in place 이미 자리 잡고 있는 be in place 라는 것은 자리 잡고 있다는 얘기 어떤 것이 이미 뭐가? 체계가 잡혀서 자리 잡혀있다 그러죠? 어떤 시스템이 자리 잡혀있다 그러지? 그게 be in place 자리 잡혀있다 자리 잡혀있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다른 것들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미 자리 잡혀있는 그 인지체계를 자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는 얘기죠? 된다든지? 오케이 이게 바로 뭐냐면 3D 아트죠? 그 다음에 이것은 모션 픽처 그 다음에 이것이 비주얼 일루전입니다. 된다든지? 오케이 자 그것들이 이 데이라고 하는 것이 누굴까요? 데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앞에 있는 얘들이죠? 네 아까 나왔은 이겁니다 자 3D 아트 모션 픽처 비주얼 일루전입니다 얘들이 얘들은 뭡니까? 어떤 이러한 신경회로를 노블 새로운 그렇죠? 뉴저유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 신경회로를 이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이 데이이 누굴까요? 마찬가지로 나왔었죠? 3D 아트 라든지 모든 픽처 이런 거죠? 이런 거 이것이 특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여기 보면 이게 동사죠? 동사입니다. 여기 find 보세요. 주어 다음에 find가 이렇게 오죠? find 다음에 목적어 그 다음에 형용사가 이렇게 오거든요? find 목적어 형용사 find 목적어 형용사 근데 이 분사도 분사도 형용사거든요. 그럼 분사는 어떻게 돼요? 이렇게 ing 분사가 있고 pp 과거 분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두 개를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자 이 목적어가 있을 때 목적어가 이 동작의 주체일 때 얘가 이 동작을 행해요. 동작의 주체 뭐라고? 시작 동작의 주체 주체일 때는 이렇게 ing를 사용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 동작의 객체입니다. 따라오고 시작 동작의 대상 동작의 대상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동작의 객체입니다. 동작의 객체일 때는 과거 분사 쓴다는 거죠. 그럼 볼게요. 네 자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바로 새로운 방식으로 이러한 신경회로를 사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러한 것들을 특히 흥미롭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그러한 것들이 흥미를 받는 거야 우리에게 흥미를 주는 거야 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는 ing가 된다는 거죠. 알겠죠? 왜냐하면 interest한 원뜻 원래 이 원뜻이 뭐예요? interest가 이게 뭐야? 누구에게 그치 흥미를 주다야 주다 그럼 만약 여기다 ing를 붙이면 어떻게 돼요? 흥미를 주는 누구에게 흥미를 주는 뜻이야 누가? 얘가 얘가 누구에게 흥미를 주는 쪽이고 만약에 pp스 있죠? 그럼 interested 있었어요 이렇게 이렇게 했다면 어떻게 돼요? 흥미를 받는 시작 흥미를 갖는 흥미를 갖는 뜻이야 흥미를 갖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이 3D 아트라든지 모션 픽처라든지 비주얼 일루즌 이런 것들은 이런 것들이 누구에게 우리 인간들에게 흥미를 주는 거기 때문에 ing를 써야 된다는 거 기억하시고 정답 4번 되겠습니다 The same is true of the way that modern recordings are made 그래서 뭐냐면 그 똑같은 이야기가 그죠? 시작 The same 그 똑같은 이야기가 또 be true of 수고입니다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 시작 그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 어디에 적용되다 뜻입니다 다시 그 똑같은 이야기가 어디에 적용되다 어디 관계부사 관계부사 how how의 대용어구 관계부사 how의 대용어구가 여기가 뜻입니다 원래는요 보세요 the way 다음에 있죠 the way 다음에는 이렇게 how를 쓰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렇게 쓰시면 곤란증입니다 왜냐하면 이 the way라는 자체도 how거든 얘도 how야 근데 또 how 쓰면 어떻게 돼요? how 그래서 자 이게 중국어가 돼버려요 중국어가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는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그럼 이때는 어떻게 하느냐 이때는 how 대신에 that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됐죠? that을 사용하면 되겠습니다 또요 이렇게요 in which 여기다 in which 사용해야 돼요 in which 그래서 the way in which 해도 괜찮다 이해하니? 자 이 관계부사의 대용어 관계대명사가 왜 안 됩니까? 질문을 하시면요 뒤에 문장 보세요 뒤에 문장이 완전한 문장이죠 관계대명사 뒤에는 불완전한 문장 오잖아 여기 보면 주어있고 be pp니까 수동태죠 그렇죠? 수동태는 완전한 문장입니다 그래서 관계부사 하울의 대용어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정답은 4번 되겠네요 자 오케이 수요일에 네 바이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